기차 바위 왔습니다 아 이제 내려갈 건데 아 너무 힘드네요 오늘 여름풀 수사도 보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수락산 내려가서 편의점까지 가서 좀 쉰 다음에 계속 이어나갈 건지 말 건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힘드네요 무리는 안 할게요 출발한 지 2시간 30분 정도 됐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네 입에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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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